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또 코로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전 세계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코로나19 잡기도 바쁜데 만약 여기에 혹시 또 다른 재해가 닥친다면 어떨까요? 생각도 안 하고 싶네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지금 작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해부터 저희 세만시에서도 종종 다뤘었는데 각종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또 다른 재해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메뚜기 때의 습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뚜기 때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혹시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된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류와 메뚜기 때와의 싸움은 한 수천 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메뚜기 때의 습격을 걱정하는 이유는요. 그 수가 다른 때와 달리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무려 4천억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게 약 7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가 많아지면 먹어치우는 작물 양도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수가 많다는 건 번식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약 300개의 알을 낳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6월까지 무려 500배 이상 불어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메뚜기 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난 1월에 수단과 에리트레아에서 시작돼서요. 2월에는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거쳤고요. 현재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접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국도 메뚜기 때 침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중국까지 번진다면 그 다음은 이상이 되시죠?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메뚜기 때가 아닌 중국에서 새로 대규모 메뚜기 때가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넘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다행인데 그러면 이 메뚜기 때를 막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오랫동안 메뚜기 때와 싸워온 중국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살충제 살포 외에 오리나 닭 등 조류를 푸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먹이 사슬을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도 파키스탄에 보낼 10만 오리 대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일부 전문가는 파키스탄의 경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오리 부대 파견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보고 있죠. 그러네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때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좀 우려스럽긴 한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에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이 카페 이용에 좀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매장마다 다르기도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렸었는데 지난달 25일에 중대본에서 전 매장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그렇게 발표한 상황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말하려고 했는데 혼자 다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별다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보면 매장 내에서 개인용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게 되면 혜택도 주고요. 그런데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컵이 코로나19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이 생각은 못했네요. 아무래도 일회용 컵 사용이 안 됐었으니까 개인용 텀블러를 가져가서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매장에서 이용하거나 받아서 테이크아웃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주고받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텀블러를 가져가면 매장 직원이 음료를 담아주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미국과 캐나다 등에도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1층에도 이 별다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정책에도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개인용 텀블러 이용하면 적립해 주거나 할인해 주거나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1985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해 왔습니다. 개인용 텀블러 사용이 중단되는 나라의 경우에는요. 텀블러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그 혜택을 똑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게 한동안 우리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게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다.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해질 법한데 다시 또 이게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정착이 잘 될까? 이 부분도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사용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무 이 상황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금방 다시 돌아갈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카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페에 사용하던 마스크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위생장갑 같은 걸 끼고 치우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용도 중요하지만 처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소독제까지 뿌려서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요즘 외출을 아무래도 좀 삼가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영 아나운서도 최근에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이 좀 늘었나요? 저는 원래 집에서 영화를 보통 보는 편이라서 영화 채널 같은 곳에서 영화 상영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항상 좀 집에서 쭉 앉아서 보거든요. 최근에 뭐 재밌는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요즘 다시 마블 시리즈를 다시 중인데 그거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저는 원래 그런 액션 스릴러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런 거. 또 봐도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는 안 물어보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반전 있는 장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반전 스릴러 이런 거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전 영화는 좀 어설피 만들면 결말이 뻔히 보이거나 뭐 범인이 뻔히 보여서 좀 김이 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각본이라든가 아니면 연기 내적인 요소가 아닌 방법으로 영화 속에 악역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어떻게 악역을 골라낼까요? 감이 전혀 안 오는데. 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연출한 라이언 존슨이 밝힌 건데요. 이른바 악역의 법칙입니다. 영화 속 악역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건 바로. 이거 근데 말했다가. 아니 근데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중간 메신저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요. 이거 기사화 된 거 맞죠? 기사화 돼 있고요. 혹시나 영화 마니아 분들께서 이거 좀 불편하시다 싶으면 딱 3분 정도만 잠시만 우리 안녕 잠시만 헤어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공개할게요. 악역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 바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안 쓴다고요? 이거 너무 의외인데 왜죠?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라이언 존슨이 밝히기로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영화에서 자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락은 하지만 악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극중 배우가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범인 또는 악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화 속이나 드라마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 노출해서 홍보하는 그런 PPL을 많이 하는데 이왕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진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할 줄은 몰랐어요. 악역은 못 쓰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정말 진실인지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이 인터뷰가 공개된 뒤에 많은 언론들이 애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 수사대가 몇 편의 작품을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비슷하게 한 탄산음료 회사는 작품 속에서 그 제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마지막 아이템 약간 좀 마음에 걸리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 라이브스 아웃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추적 약간 추리물이잖아요. 지난해 12월에 개봉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이거 어떡하죠? 아이템 선정 피디님이 해주셨잖아요. 왜 저한테 떠넘기는 듯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가님 입김도 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괜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커지네요. 확인해보고 싶은. 예전에 봤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요. 그를 한 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봐야겠어요 저도. 자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 노래는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마지막에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전했으니까 관련해서 마룬5의 페이폰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